기구와 용기 포장. 요 부분도 별로 크게 특이한 건 없고요. 기구, 용기 포장. 개념에 썼죠? 기구, 숟가락, 젓가락, 밥그릇 이런 것도 얘기했죠? 용기 포장. 다 앞에서 개념으로 설명이 됐던 거죠? 유독기구. 근데 그 기구인데 유독기구는 판매 사용 금지가 되겠다. 제목 딱 보면 법조문도 제목에 정보가 반 이상 들어있다고 했죠? 그러면 밑에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유독 유해물질이 살짝 밑줄이죠? 무더위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려고 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. 또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양 살짝 밑줄. 액기차 역시 인체의 건강을 해치우려고 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. 기구 용기 포장은 거의 세트로 잘 등장을 하는 거죠? 기구 용기 포장을 판매하거나 뒤에 또 판매할 목적으로 등등등이죠? 판매 금지. 그렇게만 딱 기억하면 되겠죠?